통영 개 촬영과 반반 촬영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통영 개 촬영에는 멍멍 소리를 내는 개가 긴장을 하는데요. 두 마리의 개가 긴장을 하니까 어떤 개가 나오는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노래인 금방 촬영은 흥량 나는 여름의 노래 그냥 하나로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같이 기기를 좋아하시면서 저희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네, 네, 마지막 곡이고요. 저희 해가 돼서 가압은 잘못하시면 두 가지의 리모로 시작해드리겠습니다. 개야, 개야, 건룡 개야 개야, 개야, 건룡 개야 개야, 개야, 건룡 개야 바람이 만날 사태로 씹는 개야 천사처럼 불 밝혀라 우리 님이 오시거든 개야, 개야, 건룡 개야 개야, 개야, 건룡 개야 칩, 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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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지, 말아 개야, 개야, 건룡 개야 개야, 건룡 개야 달성해놓으시는 개야 풍만한천 삶으로 보자 우리는 미우시거든 개야 개야 누렁개야 개야 개야 누렁개야 짖질 마라 짖질 마라 멍멍 멍멍 짖질 마라 파란분다 파란불어 연평바다예요 얼싸고 파란분다 아돌데불밤이오 에라겐 돌리밤이오 나 너는 풍만 나는 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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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이오 얼싸고 파란분다 얼싸고 파란분다 아돌데불밤이오 에라겐 돌리밤이오 나 풍이 왔네 풍이 왔던 흠쭈나불밤이오 얼싸고 파란분다 아돌데불밤이오 에라겐 돌리밤이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얼씨구 절씨구 우리 소리 즐겨보세요 얼싸존네 아존네 풍밤이오 에라겐 돌리밤이오 얼싸존네 아존네 풍밤이오 에라겐 돌리밤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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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겐 돌리밤이오